내 소개를 하겠다 좋아하는 것은 늦잠 싫어하는 것은 알람 나의 장점은 5분 만에 외출 준비를 끝낼 수 있다는 것 앓고 있는 병은 월요병 단점은 그래도 첫걸이를 출근한다는 거다 아 물론 자소서에는 이렇게 쓰지 않았다 출근길 사원증을 꺼내는 쾌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나는 1년차 직장인이다 아 한가지 더 혼자 보는 호러영화도 두렵지 않은 내게 직장인이 된 후 두려운 것이 하나 생겼다 왔어 아직이요 다행이다 그것은 바로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상사다 상사다 왜 하나 바쁜데 그래도 이것만 하면 한숨 놀리잖아 어 미안해 내가 늦었지 팀장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괜찮습니다 그럼 회의 바로 시작해볼까 네 좋은데 좀 더 화려하고 깔끔하게 할 수 없을까 화려한데 깔끔하게요? 어 좀 밋밋해 어쩜 성격하고 이렇게 똑같이 디자인하는지 센스있게 니가 다시 해봐 센스있게 니가 다시 해봐 그니까 그 왜 그 왜 있잖아 뭐 말하는지 알지 아니 아 네 이해되지 네 아니 전혀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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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거 제가 언니랑 수정 같이 다시 해볼게요 그때 컨펌 해주셔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 아 그리고 회원 가입할 때 그 취소 확인 버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하는게 좋을까 민석아 해볼래? 네 아 근데 예전에 지한언니가 비슷한 버튼 만들지 않았어요? 그거 시안있으면 금방 할텐데 언니 시간되지 않아요? 나? 나 할 것 되게 많은데 아 맞다 그럼 버튼 시안 지한이가 해봐 금방 하니까 그거 먼저 해줘 이제 언제까지 하면 돼요? 5시까지 시안 몇 개만 만들어봐 우리 오늘 뭐 먹을까요? 전 중식만 아니면 돼요 질려 파스타 넵 우리 오늘 뭐 먹을까? 짜장면 어때? 전 상관없어요 당했다 버튼 디자인 다 했어 지한아? 아직이요 시안인데 뭐 어때 대충해 대충 네 화려한데 깔끔하다 잘 돼가? 저 30분 안에 드릴게요 화려한데 깔끔하게 다 했어? 화려한데 깔끔하게 화려한데 깔끔하게 지한씨 내가 이따 미팅 있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 했어? 네 여기요 아 근데 저 좀 급하게 해서 좀 걱정하지마 내가 팀장님한테 잘 얘기할게 수고했어 팀장님 말씀드린 거요 어 이게 뭐야? 지금 쓰고 있는 가입 버튼 좋은데 왜 바꾸려고 해? 누가 바꾸래? 네? 아 그니까요 저도 예전 게 익숙해서 사람들이 쓰기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한씨가 올드하지 않냐면서 디자인을 해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오늘 치맥 어때? 아 위사씨 어때? 치맥 좋죠 승희 씨는 좋죠 응 어디로 갈까요? 이 앞에 둘둘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아 약속 있어? 네 중요한 거야? 지한씨가 아주 분위기를 다 망치네 사람이 싫으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한이 칼퇴하더니 친구 만났구나? 근데 난 그녀가 싫은 이유가 매우 분명하게 많다 언니 언니 퇴근 안 해? 언니 가봐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컵밥이 나는 거야 마는 거야 밤새 또 인터넷 쇼핑이나 하겠지 나중에 저렇게 될까 진짜 무서워 너 먼저 가 나도 정리하고 건방 갈게 알겠어요 언니 내일 봬요 선임님 저 퇴근해볼게요 너 로고 디자인 다 했어? 그거 수요일까지라 내일 출근해서 마저 다 할게요 아 그래 알았어 퇴근해 아 그리고 이거 드세요 맨날 야구 나느라 힘드시잖아요 고마워 잘 마실게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 저기 선임님 저 버튼 수정할 거 없으면 버튼? 아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네? 내가 말 안 했나? 아 미안 너 근데 시안 수정은 다 했어? 아 그거 아직 다 못했는데요 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나의 첫 번째 반항이다 채 10분도 가지 못할 소심한 반항 1년 차 직장인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내가 배운 게 있었다 급한 일이 있다며 저 좀 늦어도 될 것 같아서요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 싱겁긴 가서 일 봐 네 네 사회생활이란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고 듣기 싫은 말에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그렇게 쌓인 내 감정을 조용히 휴지통에 버리는 일이란 걸 그리고 이 모든 걸 견디게 하는 희망은 하나다 하찮은 오늘을 버텼으니 내일은 괜찮을 거야 네 혼자 오셨나봐요 응 이제 오냐? 야 너 그거 알아? 뭐? 너 되게 못생겼어 왜 그러지? 바로 안 버냐? 야 괜찮아 괜찮아 은우야 응 난 취업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녀석은 나 아니면 다 많이 나가고 나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나 그냥 퇴사할까? 아님 더 버틸걸? 그치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서 젖어져 한글자막 by 한효정